저녁소바입니다. 아침 아이들 개변하고 물청사하고 있어요. 벌써 10월 5일의 목요일이군요. 참 날짜가 참 빨리 갑니다.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고요. 감기도 조심하세요. 깜빡하게 세탁을 안 걸치고 와서 청소를 하니까 너무 추워요. 겨울 같아요. 이렇게 추우니까 벌써 긴장할 차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희는 해마다 11월에 긴장을 하거든요. 11월 중순 한 20일 되면 저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. 요즘 뭐 김치냉장고가 좋으니까 미리 해도 돼요. 항상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아가, 아구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. 아구 이뻐라. 아구 이뻐. 문 잠그고 문 잠그고요. 우리 아가들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? 아구 이뻐요. 아구 빨리 들어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엄마가 쳐다보고 있던 거야? 아구 빨리 열어달라고? 싫은데? 아구 빨리 열고 싶어요? 해가 아직 뜨지 않고 있네요. 차들이 띠띠빠빠빵 출근하느라고 꽉 막혔습니다. 아구 여러분 오늘도 이른 아침입니다. 금모니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. 아구 이뻐라. 내려가자고 조금 열어놓거든요? 밥 아닙니까? 아구 너도 탱글탱글하니 이뻐졌다. 이쁘구나. 이쁘구나. 얘는 마탱이 갔어요. 아웅 아까들아 엄마 여기 옥상에 방문 닫고 가자. 가자. 가자 우리 아가들 가자. 아이고 잘 가네 우리 공이 1등 도도는 2등 엄마는 3등 우리 도도는 할매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니? 아니 왜 느릿하는거야 응?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